오늘은 여러분께 진짜 조금은 충격적인 한국 여자들의 마통론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도 직접 검색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은 영상 끝나고 직접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녀들은 정말 놀랍게도 마통론에 대해 진짜 단체로 정신병 왔냐 남초에서만 떠드는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라. 라면서 마통론은 허구의 이론이고 비읍시옥 같다는 말을 하곤 하죠. 자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마통론만 보면 광견병 걸린 개마냥 지저대는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여자 결혼 자금 대출을 받는 한국 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태어나서 저딴 대출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대략 설명해드리자면 여자 결혼 자금 대출은 주로 여성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고 최저금리는 연 7.5%부터 최대금리 20%까지 늘어나는 상품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여성 직장인 및 프리랜서는 모두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를 포함시킨 거 보면 계획 수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글을 쓴 40대 초반 한국 여자는 독신으로 욜로 인생을 살며 인생족같이 살아온 인간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설거지해줄 퐁퐁남을 드디어 찾게 되었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직장생활은 10년 했으나 그 뒤로 파워블로그 호소인 여행작가라는 개직거리를 하며 국내외 이곳저곳을 다니며 모은 돈은 싸그리 탕진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는 사실은 바로 느껴지시죠? 어차피 결혼할 계획이 없어서 돈은 또 벌면 된다 생각이었는데 설거지해줄 남자가 생겨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나이 꽉 차서 식초가 된 여자가 이제서야 결혼하는데 혼수라도 잘해가야 욕을 덜 먹을 것 같았다. 그래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근데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으니 여자 결혼 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고 한 여식 여행작가 같은 등신 같은 짓을 청산하고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된 터라 무직 상태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직자 조건으로 여자 결혼 자금 대출 한도 금리 상품을 비교해봤다. 라고 말하면서 이 대깔이 텅텅 빈 등신 같은 여자는 신용카드 사용 조건으로 3천만원 대출을 받고 편하게 해결이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라는 카톡을 수수료 장사하는 중개사에게 보내고 그걸 카페에 인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자 결혼 자금 대출로 필요한 혼수 마통 3천만원 해결했으니 최대한 아껴서 결혼 준비하고 싶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마치는 이 한여를 보고 여러분은 뭔가 느끼는 점이 없으십니까? 댓글에는 하나같이 여자 결혼 자금 대출 잘 받았다고 광고하는 여자들의 댓글이 주르르 달려있는 이 모습. 정말 기괴하고 무섭지 않으신가요? 40대 초반 여성은 욜로 인생이랍시고 모은 돈을 유럽여행 허버허버 쳐 다니면서 다 꼬라받고 나서 초등학교 동창에게 그 청구서를 들이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수라도 잘 해가야 가오가 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최저금리 7.5%부터 20%까지 올라가는 고금리 대출로 3천만원 대출받은 이 모습. 한여들이 마통론에 발작하는 이유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여자가 한두 명이라 생각되십니까? 여자 결혼 자금 대출 완전 대성공이네요 라는 이 30대 등신녀도 보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결혼인데 아쉽게 하고 싶지 않아 대출을 받는다. 라는 저 특유의 한여식 허영심이 보이십니까? 강남 호텔 결혼식장이 아니면 sns에 자랑을 못하니까? 샤넬 백을 받고 브라이덜 샤워를 신라호텔에서 하지 않으면 가오가 안사니까? 저렴한 신혼여행이 아니라 유럽 안 가면 친구들에게 과실을 하지 못하니까? 한여들은 자신의 허영심을 위해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출의 청구서를 불쌍한 퐁퐁남에게 들이밀고 퐁퐁남의 돈을 지 돈마냥 쓰기 시작하는 거죠. 영상 시작할 때 말했듯 제가 보여드린 이 글들이 조작 같으면 직접 네이버에 여자 결혼 자금 대출이라 검색해보세요. 수도 없이 많은 한국 여자들이 정신나간 고금리로 등신같은 대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 말이죠. 여자들이 마통론을 이악 물고 막으려는 이유를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성들의 속내를 드러내는데 커다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는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는 남성보다 2년 먼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론상 남성보다 모은 돈이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 여자는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